국내 해운기업이 이달 중순께 북극항로를 활용한 첫 상업운항에 나섭니다. CJ대한통운은 북극항로를 활용해 아랍에미레이트 무샤파에서 수에즈 운화를 거쳐 러시아 야말반도까지 오일 가스 오프쇼어 터미널 건설에 쓰일 하역장비 4천톤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현대글로비스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성공한 이후 2년 만에 국내 선사의 상업운항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북극항로 운항엔 1만 5천톤급 중량물 운반선 코렉스 SPB 2호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선박은 오는 18일 무샤파에서 화물을 싣고 출항해 8월 말 러시아 야말반도까지 약 1만 6,700km를 운항하게 됩니다. 북극항로 운항 구간은 롤르웨이와 러시아를 합쳐 7,000km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는 CJ대한통운의 상업운항은 국적선과 국적선원에 의한 첫 북극항로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KSD뉴스 김단아입니다. KSD뉴스 김단아